2.1.2.2.1 어? 너중? 뭐야? 아니 뭐야? 큰일났데? 왜이래? 와 안죽농 흡연자가 있을거라는 뭐야 이거 이미 누가 벌써 왔다갔잖아 누가 벌써 이미 왔다갔잖아 자분하게 딱 심신에 가라앉혀놓고 자 갑시다 깨바코인 마즈클릭이 왜 안하네 투표총 감탄 저게도 아직 있을거 같은데 아니 형님 니가 맞아 안돼 사라 있어져요 자동차 흡연자가 있을거라는 뭐야 이거 이미 누가 벌써 왔다갔잖아 누가 벌써 이미 왔다갔잖아 가버렷 마음을 불태워라 대사랑단 어우 든든한 것만 하지 좋아 좋아 아 못 잡았다 아 못 잡았다 아 방금 그건 못 잡았다 대충 네? 아니 그 로봇 같은 그런 멘트를 보면은 롤 챔피언 그 뭐 따를만한 거 꽤 괜찮은 거 있던데 한 번 더 어우 빠르다 아 핀 깠는데 오케이 양파님 슈퍼채팅 만원 아 뭐야 아이고 양파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만원원 너무 감사해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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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홈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판 성공각 아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뒤통수가 가렵더라 블리칭 크랭크 그 서포터 그 서포터 음 걔는 알쥬 바로 빠졌대 아 슬라이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그 그 그 아직도 기억나 5분 공부해가지고 하하하 나 아예 그거잖아 롤은 진짜 아이언입니다 저 하지를 않았어야 해 아 아토 아토 하이 하이 뒷변했누 다시 오고 또 스팀 100으로 가야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치즈형인가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이시네 치즈형 아 저 백호즈를 언제였노 그 전역하고 원래 롤을 진짜 그냥 안하는 유저거든요 안했고 나름한다고 롤은 5분 공부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죽었을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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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잘 쉬다 왔죠 오늘 왜 이렇게 덥냐 근데 들어와 들어와 마리오 반샷 잠깐만 창문 조금만 열게요 와 덥다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지금 뭔가 바퀴 비는 안오는데 빨리 돌려 가지고 빨리 널어 나가지고 제 스키 털어놓긴 했는데 이거 좀 더워지네 아 오케이 나 그 뭐야 디코 기말 보냈게 할 때 나 이거는 컴 안갔는데 오 땡정이야 아 아 아 밀채 러버러버 아하 아 근데 또 이거 이거 6대0이야 이거 아니 덱캠 덱캠에서 보여준 그 그게 어디갔지 공격님들 랩빵님 어서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성공각인데 이거 위험한데 아 아 아 아 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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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잡는게 낫겠다 아 저기 또 나야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누나 그 혹시 아 아니다 그 앵콜콘이 있나 혹시 아니 데캠이 이렇게 우리 데캠? 아니 데캠 때 많이 졌는데 깠을 때 갑자기 국민의 넬비아 형 스키가 연관이 있나 아니 7대0 이거 맞아? 아 그래 그래 진짜 됐다 아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내가 제일 늦게 나가야지 잠시 잠시 탐정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아 맞지 맞지 스폰을 침착해야 되지 아 갑자기 이렇게 잘해버리는 우리 형님들 아 아 차 좋아져 아 영혼의 갑자기 각성을 해버리시네 좋아 아 좋아 하하 데캠도 이렇게 하시지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내가 저의 뭐하는 길이야 왜 어 뭐야 성공이라고 이게? 아우 누나 너무 땡큐 아우 누나 너무 땡큐